오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52살, 52살. 왜? 52살이야? 오이가 가장 싫어하는... 아, 오이, 52살. 오이가... 야, 만장만진짜로. 52살. 땡! 오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? 단 거. 단거? 당근 당근같이 좀 해보지 오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아빠가 알려주도록 하게 야 이거 할 때는 아빠의 티셔츠 아래에서 해야 돼 위험할 수 있으니 과학산대 이게 뭐야? 자석 자석 봐봐 N극과 S극이 이렇게 어떻게 될까 오 붙지 이렇게 N극과 N극은 밀어내 자석을 냈을 때 붓는 물질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? 매그네티즌 매그네티즌 아니야? 맞아 자석 몰라 아빠랑 영어로 모르겠어요 자료 반대로 밀어내는 성질을 반자성체라고 하는거야 매그네티즌 오이를 매달라야 돼 매달아야 돼 양마추 해야돼 오이를 매달라야 돼 오이를 매달라야 돼 양마추 잡아 이 자석으로 자석으로 오이가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? 봐봐 움직여 움직여 비굴다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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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였죠? 오이 빨라야 돼 조심해 오 오 오이 오이가 자석을 싫어하는 거네? 그렇지 자석을 냈을 때 자석이 붙는 물질이 있지만 반대로 밀어내는 물질이 있는데 밀어내는 물질이 뭐라고 한다고? 반자성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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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빨라